저는 역설적이게도 제가 폼이 좋을 때는 CS를 중요하게 생각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CS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라인전 하면서 챙길 수 있는 CS에 막타를 챙긴 것뿐이라서 좋은 CS가 나온 것뿐 제가 역설적이게도 CS에 집착하면 안 좋은 경기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, 제가 느끼기에는. 많은 미드라이너들이 초비 선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저도 물론 많이 배우고 있어서 정말 대단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.